안녕하세요 여러분. 2013년도 제6회차 기출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뭐 새로운 문제 있었는가요? 라고 한다면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나올 수 있는 개정된 그 세법을 반영한 문제를 출제하였구나 라고 끄덕끄덕 거릴 수 있는 문제들이 언급이 되었고요. 자, 뭐 그거 위에는 다 그렇게 새롭다라는 느낌은 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제 수험생 입장으로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새로 왔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래 홈페이지를 살펴주시면 홈페이지 링크 있을 거예요.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실무죠. 실무 100점, 이론 100점으로 환산되는 거 아실 거고요. 각각 100점, 100점이잖아요. 거기에 평균을 내서 우리가 합격전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만 중요하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실무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실문만 강조하는 건가요? 아니요. 실무 또한 중요하지만 이론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 같이 함께 알아주시면서 여러분 같이 둘 다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이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ERP 선택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죠? 네, 뭐가 나왔죠? 커스텀마이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대화를 이루어져라? 올바르지 않죠? 최소화 해줘야 한다. 그쵸?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그쵸?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줘야 하고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그쵸? TF팀이 뭡니까? 그쵸? 테스크 포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이런 팀을 최고의 엘리티 사원으로 구성해라. 다 맞는 이야기.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올 수 있는 문제였죠. 자, 문제 2번 가보도록 하죠. ERP 도입의 성공적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첫 번째 사전의 준비를 철저히 해줘야 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 오, 실패하려면 이렇게 하셔야겠죠? 실패 요인이라고 여러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실제, 여러분 현재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뭐하러 ERP를 도입합니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죠. 그쵸? 그게 아니죠. ERP를 도입함으로써 조금 더 여러분 어때요? 시간을 감축시키고, 그쵸? 반복적인 일들은 행하지 않으려고 ERP를 도입하는 거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2번일 수밖에 없다. 그쵸? 네. 단기간의 효과에 위주로 교환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단기간, 단기간으로 여러분의 효과가 발생이 됐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구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ERP는. 자, 최고의 경영진을 프로젝트에서 배제하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경영진을 배제한다.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그렇죠? 안아야 하는 것이다. 올바른 이야기. 올바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많이 쓰는 말표현. 오답으로 맨날 맨날 언급되는 말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답에 도달해 주실 수 있었을 것 같고. 3번,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경영 혁신 환경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영 업무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들어가 있고요.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이 컴퓨터로 연결돼서 실시간 관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 클라우드 ERP 많이 들어보셨죠? 클라우드 ERP. 그렇죠? 그래서 실시간 관리가 된다. 이런 말표현. 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요즘에 많이 쓰는 사지산다형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언급해 보았고요. 자, 기업 내에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요. 중요한 것. 이렇게 지원하는 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위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통합적으로 업무를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통합적으로 구축해 줘야 된다. 이렇게 분산 처리할 수 있어요. 각각 각각 그 업무 프로세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적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와서? 그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말표현이 결국엔 뒤에라도 붙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표현 3번이 되겠고요. 정품적인 정보 시스템하고 비교해서 보다 완벽한 형태의 통합적인 그렇죠? 이런 말표현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 3번이라고 처리해 주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들어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기업의 ERP 도입이 최종적... 여러분 최종 목적이 뭐예요? 가장 못변하게... 여러분 우리 항상 언급하는 거 뭐예요? 가장 얻고 싶은 거. 네. 이거죠. 이윤을 극대화하고 우리 고객님들의 만족을 끌어와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사실 고객의 만족이 있어야 이윤 극대화가 있겠죠. 정답은 4번이죠. 네. 다 좋은 얘기들 써있지만 여러분 핵심적으로 최종 목적 맨날 언급되는 말표현. 고객 만족과 이윤을 극대화하겠다. 끝. 그죠? 언급. 계속 반복적인 문제였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말이 없다. 드릴 말이 없다. 그래서 아주 정형화된 문제였기 때문에 보자마자 답을 도출했을 것이다.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 싫어하실 거예요. 그죠? 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인적자원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그래요. 이렇게 인적자원관리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좀 새롭죠. 여러분. 단어들이 새롭고. 그렇죠?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인 구축이 정형화된 구축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모든 그런 연구진들이 인적자원관리, 즉 인적자원관리를 연구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쓰는 말표언들을 빌려오는 거죠. 또한. 이렇게 관리가 된다라는 것을 영공주의에서 성과주의로 변화. 이렇게 고급진 단어들만 써놨어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약간 실제적인 그런 말표현. 자 한번 볼까요? 다원관리에서 이런 관리가 되었다. 여러분 반대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관리가 되었다가 다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맞바꿔줘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3번, 4번도 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 문제를 실강으로 풀어드렸더니 이 질문이 또 있었어요. 비용 중심에서 수익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전의 인적자원을 어떻게 바라봤죠? 아우, 사람을 고용하는 거. 인재를 고용하는 건 죄다 돈이 들어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나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은 바로 인적자원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핵심의 키가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비용 중심의 그런 인식에서 벗어나 수익 중심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게 인적자원이었다. 이렇게. 그렇죠? 끄덕끄덕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여러분 인적자원들이 즉 인사관리를 통해서 막 들고 일어나고 이랬을 때 이런 반응이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일어나면 그때 막 수습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 나타나면 드러나면 그때 이제 수습을 하고 접근을 해가고 이렇게 해결 방식을 채택을 해갔다면 요즘은 어떻다? 좀 더 예방적이죠. 그렇죠? 선행적인 그런 접근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접근이다라고 들어가 있는 것과 여러분 예전에는 표준형 인재를 원했다면 이제는 어떻죠? 약간 이질적이라는 말 표현을 썼지만 좀 독특하고 그렇죠? 그런 인재를 조금 더 그렇죠? 진짜 인재야. 가치가 있어. 핵심 역량이야.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스탠다드한 형태를 갖췄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자유분방하고 사실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게 인재를 인재의 덕목을 갖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어떤 자들은 막 언어에 유창하잖아요. 저 나라의 언어를 어떻게 알지? 할 정도의 그런 언어의 능력자들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자들은 어때요? 굉장히 요즘에는 뭐죠? 코딩. 엄청난 코딩의 능력자다. 이런 능력자들도 있고 굉장히 각기 각기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 그렇죠? 그런 모습들로 인재라고 이제 기준점이 좀 달라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출제 의원님은 좀 뭐랄까요? 현실에서 바라보는 모습으로 출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런 관리에서 다음 관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변경시켜 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이다. 라고 여러분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이 언급이 나왔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테일러 하면 과학적 관리법 그렇죠? 그런데 시작점이 뭐죠? 이렇게 동작연구와 시장연구를 하였다. 그래서 표준작업량을 연구하였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죠? 차별적인 성과급 제도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직장을 중시하고 조직의 기초이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까지가 다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조직을 시스템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환경적응과 시스템의 즉 혁신의 시대에 나타나게 됐던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한참 뒤에요. 그렇죠? 한참 뒤다. 자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이렇게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재빨리 답을 도출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출문제 1억 문제 풀리를 실강으로 하고 오면요. 훨씬 더 이렇게 풀이해드리는 모습이 원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궁금해할지 다 피드백으로 듣고 오잖아요. 그래서 문제 풀어드릴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려운 부분을 즉각적으로 긁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무 분석을 위한 질문지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질문지 개발에 개발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질문지 개발하는 것은 돈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건 거짓이십니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에요. 질문지를 만들려면 하나하나 여러분, 그것을 만들기는 저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질문지를 주면서, 배포해 주면서 답을 얻어드리기는 좀 빠르게, 신속하게 모아볼 수 있다. 정보를 모을 수 있다. 이런 것과 약간 결합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질문지에 하나하나, 그 표준화된 질문을 만들려면 어렵겠죠. 그렇죠? 네. 자, 직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개량적으로 분석하기 용이하다. 실행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단축이 되죠. 이런 것들, 다 좋은 점만 써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단점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질문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막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질문지법은 진짜 질문 하나하나 만들때, 비용 투하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떻다고요? 네, 질문지에다가 답을 쓰는 분들은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읽지도 않고 죄다 1번, 죄다 5번 이렇게 선택을 넣어놓는 경우도 왕왕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은 단점으로 꽂혀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바르지 않은 거 1번이고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이야기니까 읽어주고, 학습을 한 번씩 더 읽어주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어때요? 계속 반복적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 이거 빈출이야 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보세요. 예측 방법 중에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공부하였습니다. 자, 가서 보니까 회기분색법, 추세분석법 이런 것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면목집단법 이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면목집단은 여러분 어때요?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기법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죄다 정량적인 기법에 해당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분석법 자체가 시계분석에 기본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량적인 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정성적인 기법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에듀웨일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웨일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웨일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웨일 자, 9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직업의 능력을 활용함에 있어서 동시에 직원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요합니다. 능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직원이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정기적인 배치 전환과 인사이동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서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 개발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무 쉽죠? 인재, 육성의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균형주의하면요. 여러분, 특정인만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회사 전체를 고려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네, 직장 전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해줘야 한다. 한 사람만, 특정 인원만 고려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런 게 바로 균형주의였어요. 그렇죠? 네, 1급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기처럼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 맞는 것을 골라라.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의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2급도 당연히 그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바로 유사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풀이를 해드려 보고 있고요. 실력주의,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근로자의 능력을 여러분, 만들어줘야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을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고 올바르게 평가해서 그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 보상해줘야 한다. 이런 게 이제 능력주의다, 실력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적재적소는 그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딱 맞는 직무를 배치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걸 적재적소라고 얘기한다. 다 설명했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10번. 인사국가평가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관대와 경향은 고과자가 피고과자를 가능하면 어떻게 후하게 평가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 시간적 오류는 최근의 행위보다 과거의 행위에 더... 어? 올바르지 않은데요? 시간적 오류, 같은 말 최근 오류라고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적 오류라는 것은 최근의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받아요. 이거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거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답이 2번이네요, 여러분. 그렇죠? 과거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맞바꿔주세요. 최근 행위에 더 큰 영향을 받아서 평가하려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삼동적인 태도는 항상 뭐 나와요? 특정 그룹을, 저 집단은 그럴 것이야. 그렇죠?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한 자가, 지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편견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표현들을 쓸 거라는 거죠. 엄격화 경향이라는 것은 고과자 전반적으로 피고과자를 가혹하게 평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평균이 어때요? 평균 이하의 점수로만 죄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혹하다, 그래서 가혹화, 엄격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정답 2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겠죠. 아, 이거 어때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출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비자발적, 자발적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 자발적 이직이 아니네요, 지금. 비자발적 이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직이 나왔어요. 여러분, 전직, 사직, 휴직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었던 거잖아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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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은 자발적 이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파면, 명예퇴직, 일시의고 이런 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비자발적 이직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라서 재빨리 풀어드렸습니다. 자, 12번. 여러분, 어때요?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요가 됩니까? 어디에서 한다고요? 직장 외 훈련.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직장 외에서, 외. 외부에 나가서 훈련을 하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기술 교육 개발원, 이런 데 빌려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네, 직무랑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 외에서 훈련을 해야 하니까, 당연히 비용 부분이 적게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따라서 비용 많이 들어요. 1번. 그렇죠?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동일한 시간의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여러 사람들의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 직장 외 훈련이죠. 자, 업무에 배제가 되고, 교육 훈련에만 집중해서 너무너무 좋죠. 그렇죠? 다만 또, 배운 거 바로바로 시행해보지 못하잖아요. 업무랑 직결시켜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해보지 못하니까, 그런 게 좀 단점으로 꼽히기도 했고,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 바로 나왔네요, 밑에. 그렇죠? 아무리 여러분 생각해도, 직장 외 훈련과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여러분 어때요? 장단점, 이건 되게 중요해졌던 걸로,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거죠. 네, 잘 기억해 두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쉽게 문제 풀이를 해주시는 문제였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봐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다 비추치겠죠? 인근 곡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향행이 된다. 이런 곡선이 있으면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죠? 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베이스 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 답이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최저임금제도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임금피크제도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욕심이겠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해 두시고,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국가에 개입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이다. 이런 말편 나오면서 최저임금제 이런 거 언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요. 임금피크제는 보장을 받죠. 우리가 근속연수 보장을 받으면서 내가 임금을 좀 내리겠다. 이런 말편 언급될 거다. 설명들이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때요? 14번 문제. 또 나왔네, 또 나왔어. 라고 얘기하실 거고요. 여러분, 너무 진짜 강조하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나올 수 있다. 자, 보자.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시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법적 근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근로기준법 몇 조에? 60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걸 지문에다 내가지고 되게 머쓱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도 여러분 몇 조항 몇 조항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여러분 바꿔서 내기가 어려울 것이고요. 더 읽어보란 뜻이겠죠. 1분이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며칠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까? 15일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에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하면 1일에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맞는 이야기 들어가 있죠? 자, 진짜 여러분 오답으로 많이 많이 건드리는 게 이 친구예요. 저번 저저번, 저번 시험인가? 저저번 시험에도 이 친구 가지고 장난을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용자는 5년이라는, 너무 길다. 그렇죠? 3년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실 거죠? 3년 이상 계속해서 근속한 근로자에게 여러분, 뭐예요? 그 휴가의 최초의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는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3년으로 바꿔놓으면 맞는 얘기죠. 그렇죠? 저번에는 어떤 거 나왔어요? 여러분, 매 2년에 대해서, 이거 2년을 1년 후에 대해서 2일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 오답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이 뒤는 다 맞게끔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해 줘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죠? 지금 5년이 아니죠? 3년 이상 근속자들에게는. 그렇죠? 매 2년에 대해서 1일에 가산한 휴가를 줘야 합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될 거고요.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냐? 라고 하면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나오네. 이런 거, 이런 것도 바꿔놓을 수 있고. 1년에 80%를 보면 70%로 바꿔놓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게 이제 숫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연도수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맞바꿔놓고 시험 문제 언급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더 있다. 조금 더 우릴 수 있는 그런 사골 같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체크체크해 줄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자, 15분 문제 넘어가 보면 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과급제. 보기가 설명하는 성과급제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자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 참여의식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이 되는 것은 생산에 판매 가치에 대한 인건비 절약분이 있는 경우 그 절약분을 분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에? 여러분 뭐예요? 판매 가치에 대한. 그렇죠? 답이 나와주셔야 되겠어요. 판매 가치에 대한 인건비 절약분을 분배한대요. 배분한대요. 이런 것은 스켈룸 플랜이라고 하죠. 그렇죠? 부가가치 나왔으면. 부가가치 나왔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겠어요? 부가가치 나왔으면 라커 플랜 나왔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판매 가치에 대한 이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스켈룸 플랜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인프로 쉐어는 뭐예요? 이 노사 간의 이익을 50대 50으로. 네 이런 말표원들이 핵심적인 말표원들이니까 주의깊게 또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자 16번. 복리후생의 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다수에게 돌아가야 한다. 혜택이 1번 맞는 이야기. 지급능력의 원칙이 뭡니까? 그렇죠. 지불능력. 지금 무슨 소리예요? 기업이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 안에서 줘야 하는 것이다. 복리후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근로자 결정. 오 이런 건 없어요. 근로자 결정이 아니라 뭐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근로자가 참여. 네. 근로자 참여. 이렇게 바꿔놓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로자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대한 이야기. 됐나요? 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해놓을 것이고요. 바꿔놓으세요. 올바르게 고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17번 문제가 여러분 올바르지 않았어요. 지문이. 그래서 이 신청에서 올바르게 지문이 고쳐진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는 그 기출문제는 이미 변화가 이루어진 수정에서 올린 그런 문제지니까요. 있는 그대로 이 문제지 그대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별 뭐 나왔어요? 기본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세율 6%부터 우리 어때요? 45%까지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때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기본세율 16% 맞는 이야기겠죠? 그리고요. 1,400에서 5천만원 이하 기본세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2% 올바르지 않습니다. 15%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수업시간에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들이 이 구간들이 여러분 어떻다?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이런 구간들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2023년도의 개정세법으로 따라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거듭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언급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2023년도 여러분 선생님 2023년도 6회차 기출인데 또 나올 수 있다네요. 그럼 2024년도에는 어때요? 2024년도 1회차와 2회차는요. 여러분 어때요? 개정세법 글쎄요. 적용 안 되거든요. 그렇죠? 3회차부터 여러분 개정세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회차 2회차가 남아있잖아요. 아직 2024년도 1회차 2회차가 그래서 이게 언급될 수도 있고 또는 실무에도 이것을 조회하시라 조회하세요 라고 하는 실무 문제용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모로 요긴하게 쓸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다. 자 정답 몇 번? 2번 얘는 퍼센테이지가 다른 것이죠? 올바르지 않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골라주실 수 있으셔야겠고요. 자 18번 보기가 설명하는 근무 제도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라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 이내인 경우에 그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의 근로시간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탄력적 근로시간제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3번 이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 사지선단아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정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 문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깊게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우리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재량이라든지 간주근로 당연히 기억해 두셔야겠죠. 간주근로하면요. 출장 이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출장이라든지 밖에서 일하는 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주겠다. 우리 서로 서면으로 합의한 것을 근로시간으로 해줄게 라는 말편이 간주근로시간제라고 여러분 공부해 주셨을 거고요. 재량이라고 하면 취재라든지 연구라든지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로시간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그런 직무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렇게 합의점을 이루어서 근로시간에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뭐였습니까? 재량근무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들의 성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19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노동조합의 형태로 가장 여러분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벌써 문제 읽자마자 답이 나오는 여러분 산업과 직업의 여러분 관계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산업을 결쳐서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에게 조직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답이 딱 나와버렸는데요. 산업도 그렇죠? 직업도 관계 없대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일반 노조라고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네. 지역별이라고 한다라면 말 그대로 지역에 이렇게 될 거야 말이에요. 그런데 주로 우리는 직업별 그렇죠? 산업별 기업별 이렇게 또렷이 정형화된 문제들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좀 서브적으로 뭐랄까요? 그냥 만들어 놓은 사지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메인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기로 꾸려지게 될 친구들은 산업별이라든지 일반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직업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친구들 노동조합의 형태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금 한번 돌아가서 학습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20번 문항 가볼까요? 네. 뭐 나왔어요? 부당노동 행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우리 불이익대우 기억나요? 네. 부당노동 행위로 여기 있다. 불이익대우 그렇죠? 또 우리 환경계약 얘기했던 거 환경계약 단체교섭을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단체교섭 거부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지배개입 경비를 원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에 들어가는 친구들이었죠? 직장폐쇄라니요? 이런 직장폐쇄는 사용자측 쟁의행위였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직장폐쇄는 사용자측 쟁의행위였다. 또 쟁의행위가 메인으로 안 나와서 그랬을까요? 이렇게 섞어서 요즘에 부당노동 행위에 자꾸 섞어서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 문제로 일타입이죠. 뭐 그죠? 네. 이렇게 노동쟁이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아 이건 노동쟁이야. 그쵸? 네. 나눠놓을 수 있는 쟁의행위에 그쵸? 쟁의행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걸 또 나눠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그럼 추가적으로 선생님 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부당노동 행위도 정말 잘 나오는데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용자측의 쟁의행위와 그쵸? 근로자측의 쟁의행위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는데 요즘 살짝 뜨네요. 그쵸? 그러니까 눈길 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기의 기출문제도 풀의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셔서 이론과 실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문제 모두 다 풀어보니까 어렵지 않았다 라는 걸 느껴주셨을 것 같고 정형화된 표리가 많이 나왔다. 그쵸? 하지만 조금 그 정형화된 문제들 중에서도 약간 그 모양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새롭게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우리는 또 굳건하게 잘 문제를 풀어 나갔을 것이다. 그쵸? 네.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조금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의 합격 점수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끔은 문제 출제 안 해요. 그쵸? 네. 이급자들한테는 절대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걸 명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합격 점수 이상이 나오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역시나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피드백 해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